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모두 1조 1,500억 달러 규모로 국방 예산과 국토 안보 관련 예산을 6%에서 10%가량 늘렸습니다. 특히 국토 안보 예산에 대해 6.8%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대부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될 예산입니다. 반면 외교와 환경 예산은 30%, 농업과 노동 예산은 21% 삭감됐습니다. 나머지는 법률 등에 의해 집행되는 의무 지출로 전체적인 예산안은 5월 중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. 하지만 행정부 예산안은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